필요가 없지만 일반적인 빅타워 케이스로는 그냥 짭스 쓰기는 딱 괜찮아서 저 삼촌집에 한 명 루키님 맨날 가던 삼촌집에 한 명 내 오른쪽에 한 명 드래그 심하지 주변에 한 돌 좀 있는 것 같아 왜 총이 없지? 연수 한 번 못 땡겨봤네 잠시만 아무것도 없어 집에 삼촌집 이내에 보여요? 혹시 모습? 잠시만 삼촌집 옥상 삼촌집 옥상 있어요? 어 내려갔어요 뛰었어 뛰었어 어디로? 어떤 삼촌집? 아 차고에 뛰었어요 맨날 내가 가는 삼촌집 있잖아요 네 네 요즘 들어 내 루트에 겹치는 애들 은근히 많아졌어 괜히 우지로 갈렸네 차고에 있어요 차고 옆에 있는 집 2층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 쪽으로 접근 중 저쪽으로 접근 중 옥탑 방 제 쪽으로 왔어요 컷 파이프 안에 있거든요 제가 먹을게요 네 네 되세요 시공 쪽에서 풀소리가 나왔거든요 내 쪽 둘 퓨님 쪽 둘이 있어요 제가 이쪽에서 봐볼게요 네 퓨님 쪽 둘이 있어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숨었어 어? 이거 약간 트레이서가 있는데? 응 나도 방금 끊겼어 면박 기절하라 샷 어디 있어요? 내 앞에 내 앞에 저기 세우소 괜찮아 기절은 뭐야 탐동끝집 기절은 탐동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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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다 OT다 저 1층짜리 창고? 살렸어요 지금 2층짜리 총 맞나? 선배님 살렸다니까 방금 난 총알 날라온거같은데 온다 하나 컷 차 remained sí 뭐해? 뭐해? 뭐하는데? 앞에 있어요 네, 가세요 자 나이스 한 스쿼드 스타만 아, 죽을 줄였어 스타를 버려놔 여기 시체에 스카 벤드 총 있어? 아, 저는 지금 AK 쓰고 있어요 그냥 AK 쓸게요 5단 총 너무 겹치니까 그러면 스카를 창고에 시체가 둘이었구나 아, 스크스 있구나 여기 사이가 있다 왔다시 시체에 있다 한 명 없냐? 내가 다 깠나? 오, 넘어가죠 나 가진다 아주 5탄 짓는 사람 넘겨봐 전 다 7탄이에요 형, 나한테 오면 내가 60발드 있구요 응 헬멧이 없냐, 왜? 전 조끼가 없어요 헬멧 안 쓰고 있던데? 안 쓰고 있었나? 다 초반 파밍하고 온 것 같아 그렇게 못 털더라 여기 있다, 헬멧 여기 2층에 70발드 떨궈놨어요 응 태클이크 하나 남아요 오, 왔다시요 이따가 주세요 여기 좀 먼저 털고 너 털어, 옆으로 갈게 응 고일러를 털어둔 손실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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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도 내렸을텐데 내리는거 봤거든요 왜 내리지? 오, 탄 90발 먹었어요 네 150발 오오 스톱, 스톱, 스톱 스톱, 스톱 스톱, 스톱 스톱 상독 스톱 강가이에 이쪽 넌 찌eh, 저 한 번 내려왔다 네, 잠 하나ент으로 가요 어떤 나름돈에서 돌아야 돼 소염기 필요하신 분, Air 셔프 아니 나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애들 어딨지? 하나 둘은 깨끗해 보이고 아직 죽기도 없네 사운드 둘둘 나 아니고 어 내 앞에 있는 짓 같아 여기 있다 내 주변 내 주변 형 밑에 1층 앞에 한 명 나왔어요 어디로? 도로가 나이스 한 명 어디? 골목에 아직도 있는데? 골목에 한 명 있는 거 같아 한 명! 로키는 옆에 로키는 뒤 컷 바로 삼아 호시 5mm 5mm 로키는 정신 조신 로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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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조끼가 없지? 조끼 다 터짐? 아니요 아 여기 있다 나 소염기 아직 안 줬지 된다 저한테 있어요 네 저한테 있어요 소염기 내가 어디 딴 데 못 먹었나 그러고 한 번 더 추루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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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더 있나? 더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리됨 듯 아우 여기 조끼 저 조끼 먹었어요 여기 또 털렸네 조심 엠 엠 거의 듬성듬성 털린 것 같은데 응 지들 멋대로 털었어 생각없이 2배율 쓰실 분? 나 있어 전 있어요 배율 아 아 아까 SR 소염기 챙겨올걸 나 버렸는데 카부팔이야? 혹시 혹시 카부팔 나올까봐 버렸어 스크스에 끼고 있네 저 지금 카부팔 나와주라 카부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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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상 몇개씩 있으세요? 한개 나 두개 카부팔 루키님한테 한 세개 드려야겠어요 카부팔 К 气기 모두 카부팔 카 kali 카및 카부팔 카및 카및 어디? 녹색? 어 여기 M4 남아요 이게 쓰레기인가? 갑자기 드랍이 잘되네 저 앞 산꼭대기에 떨궜어요 여기 산꼭대기 노란핑 좀 멀어요 산꼭대기 아니면 우리 가면 나가는 그 핫플레이스집 방향 핫플레이스 재탄필 하신 분? 나 있어 아 7탄 너무 무겁네 완전 무겁지 여기까지 털었네 못하면 무죄를 하는 사람 잘 다메달 버려 밴드님 칙패드 필요해요? 여기 칙패드 있어요 네 칙패드 1층에 노란핑 네 그 혹시 사배율 필요하신 분 있어요? 나 있어 어 어 애매하네 8배인데 사배 하나 챙기세요 그러면 저 사배 남으니까 SR 대탄창 필요해요? 저 끼고 있어요 5탄 5탄을 버려야 되나 5탄을 버려야지 성혜자야 21층이에요? 네 그지 1층 1층 방에 있어요 네 먹었어요 5탄 20발만 버려도 먹네 여기 AR 소연기 하나 났는데 먹어주라 SMG 앱도 안 크지? 네 네 아 카브 파란 자로 안 나와주나 이 넓은 집에 이 많은 집에 네 그냥 여기서 자리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거 거의 자기장 끝까지 갈 것 같은데 네 그러긴 해 교회는 어그로 너무 많이 끌리면 저 차고집도 괜찮나 보이고 언덕 위 차고집 갈거면 언덕 위 차고가 낫고 여기서 죽일거면 아 아 빠지기가 쉬워서 마 오늘 오탄 교회는 빠지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탄 진짜 많이 나오네 사소리 사소리 교회 쪽 사소리 좀 멀긴 한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나 밴드 쏠 뻔 나 밴드 쏠 뻔 아따 마지막까지 다 걷네 네 그냥 언덕 위 차고집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어 105방향 언덕에 차 한대 맞아 나 쏩니다 저거 바퀴 터트려요 오빠 오빠 사람 하나다 사람 하나 산 줄 알았는데 돌이네 한 명 뛰어가는 거 보여 스크스터 사운드 15방향 스크스터 사운드 미니 미니 다 15 아니면 60방향인데 스크스터 사운드 치아 우린 간식 승 습 미니 깊은 여보 어묵 미니 저 cleans 쫙이 위에 있다. 등선 위에. 이 방향. 굉장히 뛰어내네. 근데 보여요. 뛰어다니네요. 반짝반짝 바랬다. 고급. 같은 소리. 사십니까. 차 소리 난다. 와아, 들린다. 응? 카오팔. 앞쪽. 330. 아래, 아래. 아래쪽. 유적지 방향에서, 이쪽은 금방? 네. 빈빈촌 음.. 초밥집 뒤로 넘어갔음 고급 아 진짜요? 안 보이네 어.. 언덕 뒤로 넘어갔어 자리장이 아직 넓어서 하.. 더 접혀진 해야지 뭐 이러고 노는거지 뭐 딸다란 딸다란 저희야 뭐 졸업했으니까 시공 방향 총 처리 갈게요 시공인.. 시공? 교회? 고사이? 네 아까 제가 들었던 차 소리에서 내리는 애들 어휴 빈빈촌 아 저기 15방향 한 명 한.. 1km 1km 정도 알졌네 왈 두려워 계속 쏴 총알 대면 엄청 멀어요 여기 거기 우리 2방향 2방향 거기 하나 더 시공이 일단 두 팀 시공이 있고 시공 있고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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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힐 수가 없어 너무 멀어 네 1km 힐 힐 힐 힐 한 번 더 걸릴게요 우리한테 힐 힐 케잌 탄이 너무 많아서 어그로 끌리긴 한데 왼쪽 한벅 받았어 빨리 시공 애들이 이제 올 거야 보급 설마 우리 방향에 떨구나 빈민촌 빈민촌 보급 빈민촌 한플레이스데 하나 넘어왔다 시공 애들 넘어왔어 W W 넘어가서 잘 안보여 간다 W에서 285로 교회 앞에 한 놈 보임 한 명 더 많이 봤어요 저도 2명 2명 뒤에 뒤에 있어요 한 놈 하나 기절 앞에 놈 기절 아니면 뒤에 있는 놈 기절 앞에 앞에 뒤에 있는 놈 있어요 뒤에 앞에 하나 더 더 뛴다 한 놈 안 보여 두 놈 더 있어요 언덕 100으로 숨은 놈 언덕 뒤로 아 형이 죽인 애가 저거다 뒤에 놈이야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언덕 걔는 지금 기절이야 10명 더 있었는데 3명 3명 어느 방향이에요 지금 300 300 방향 300 방향 아 아까워 우리도 왼쪽으로 라인 타야죠 네 경기박지 옆 바깥인데 저기 있다 300 1명 더 있다 살렸어 자 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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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고팔 없나 어 나 카고팔은 없네요 여기 있다 카고팔 여기 나랑 똑같은 딜들을 아 수류탄 땡큐 여기 수류탄 6개 이시채 수류탄 6개 이시채 수류탄 6개 집세대도 있네 뭐야 나 급핑제 먹을 날이 없어졌어 내가 낼는 좀 447 저 7 517 517 714 아 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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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려주세요 바로네 바로 사네 아 미친놈 힐 형 저 진통주 하나 떨궈놨어요 나무에 응 아 갑자기 다 터졌네 가야돼요 저희 네 아까 떨궈뜨린 몇 해 몇 14초 수류탄 챙기고 문장으로 챙기고 아 피니까 우리 너 앉아있어서 그래 언제나 파밍은 누워서 차고 차고집 다시 들어가도 되겠네요 네 차고집 다시 들어가죠 그냥 옥상에서 잠깐 대기 하죠 그냥 뒷바닥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뒤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포칭키에서 변태가 나타날지 계속 지켜보다가 계속 지켜보다가 한테가 나타났다 저기 저기 애니 애니 어 확인 밑으로 빠른 한 대 타야돼 파팅 살리겠다 어디 저 앞에 이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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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계속 쏘고 있는 나무 오케이 장전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이거든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언덕뺑기 한 명 더 한 명 더 우리 밑에? 저 안에 있어요 저 벙커 안에 벙커 안에 벙커 안에 한 명 있고 우리 밑에 내 밑에 하나 우리 밑에 소음기 네 피엘님 밑에 소음기 있고 피엘님 이거 벙커 쪽에서 시야 주면 안 돼요? 벙커 안에 한 명 있거든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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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